해원이 시의 20일이구요. 뭐 어떤거 배웠죠 해원이? 물건을... 물건이 니꺼냐? 라고 묻는거지 그치? 네. 거기에 대해서 어 내꺼야 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근데 그 물건이 몇개야? 한개. 한개. 그리고 가까이 있는거 같애? 멀리 있는거 같애? 음.. 가까이. 가까이 있는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거 뭔가를 요렇게 하는 느낌의 단어가 뭐였지? This. 그렇죠. This의 뜻이 뭐길래? 이것. 이것 하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너의 원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This. 암만 길어봤자. 아... It. 그것. 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It은 한개의 어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게 바로 뭐다? It. It.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Yes. It is. My. Yes는 그래 라는 뜻이고 It is my pencil 보면 It의 뜻은 그거 My pencil은 나의 연필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뜻 이다 여기서는 나의 연필 이다 와우 똘똘이 자 또 물어봅니다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Ok This 안만기로 봤자 해서 간단하게 대답하지 그치? Ok 맞나 봐요 Yes it is My ruler Yes it is my ruler 그것은 내 차야 Ok 또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그래도 이번에는 내꺼 아닌가 봐 No it is not No it isn't My My Glow Ok Isn't은 뭐의 주린말 Is not 그렇죠 이게 뭐야 Is not의 주린말 Not은 아니란 얘기할 때 쓰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너의 지우개니? Is this your e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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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aser 뭐 바보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 Eraser 함 돼 Eraser 소리가 Eraser니까 E Array A가 A 됐어 그 다음에 Sur Eraser 뭐라고요? Eraser Ok 스펠링 익히기 좀 어려워 했어 Ok 이건 네 공책이니? Eraser Is this your notebook? Is this your notebook? Ok Very good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